야, 테스트해? 어때? 예쁘게 나와? 나 무슨 일이야? 왜 이렇게 때 깨울어? 지금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야? 사랑을 뱉을 수 아닌지 짝사라는 마음에 막 막 넘어와도 그냥 꼽꼽 삼켜야 돼? 쉽지? 봐바 우와 나의 화는 틀렸는데 나의 화는 어때? 좋아 도리도 없나? 응.. 응.. 그래 꼭 뜨끄节目 하고 살려 땡큐 벗어 왔다 나 이제 갈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